안녕하세요 시대맨입니다. 초우테크에서 듀얼 충전기를 좀 보내줬어요. 이 제품은 코일이 5개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기존에 저도 듀얼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딱 스마트폰을 놓아야 되는 공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삐뚤게 놓으면 잘 충전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제품은 코일이 여러 개 들어갔기 때문에 충전이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충전기구요. 이쪽은 듀얼 무선충전기 입니다. 먼저 제품을 꺼내 볼게요. 무선충전기 패드가 있고 그 다음에 usb-c 케이블이 있습니다. 조금 길이가 긴 형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제품도 철 끈으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고무 밴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또 쓰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는 더 들어있지는 않은 건 줄 알았는데 들어있네요. 설명서랑 뭐가 들어있습니다. 제품을 설치를 해 봤습니다. 제품 위쪽에는 약간 좀 덜 미끌리는 재질로 되어 있구요. 아래쪽에는 고무 다리가 있고 통풍구가 있습니다. 제품은 약간은 두께가 있는 편이에요. 뒤쪽에 usb-c 단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이 아니라 다른 케이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제품은 코일이 5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이렇게 듀얼 충전기라고 해서 딱 이 부분에만 코일 들어있는 제품보다는 조금 놓을 때 아무렇게나 놔도 충전이 잘 됩니다.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가운데 올려놓으셔도 충전이 되구요. 그리고 이렇게 놔도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놔도 충전이 되구요. 되겠죠? 올려볼게요. 두 개를 맞춰서 올리면 두 개 다 동시에 무선 충전이 됩니다. 둘 다 약간 비스듬이 나셔도 무선 충전이 되구요. 얘도 되고 얘도 지금 무선 충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의 장점이라면 코일이 5개 들어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장점일 것 같고 근데 찾아보니까 국내에도 코일이 5개 들어간 제품 중에 저렴하게 판매한 제품이 있긴 하더라구요. 근데 그 제품은 이 케이블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 제품은 별도로 자신이 원하는 케이블 길이를 맞춰서 꽂을 수 있고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충전기를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건 장점이 될 것 같긴 해요. 충전 성능도 좀 보여드리면 지금 한 개만 올려놓고 충전하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충전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8.99V 거의 9V죠. 9V에 0.95A 조금 낮게 들어가긴 한데 지금 대략 8.7W 정도 들어가네요. 근데 아까 측정해 봤을 때는 거의 10W 근처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9.8.9, 9.6 이렇게 해서 거의 10W 근처가 들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 두 개를 동시에 무선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노트 10 플러스는 무선 고속 충전이라고 뜨고요. 얘는 무선 충전이라고만 뜨긴 합니다. 그 상태로 좀 확인을 해보면 8.95V에 1.77A, 66A 이중으로 들어가서 14W, 15W 근처가 들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무선 충전기라고 하니까 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갤럭시 워치나 이런 것들도 충전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충전되지는 않아요. 이건 전용 충전기에 올려야지만 충전이 가능하고요. 해보니까 충전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폰X와 그리고 에어팟도 무선 충전 해보고 있는데요. 충전 잘 되네요. 지금 무선 충전... 지금 안 충전 돼서 불이 꺼지고 있는데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거 보이죠? 네 충전 잘 됩니다. 이 제품의 장점이라면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 편이고요. 코일 개수가 여러 개기 때문에 아무때나 놔도 무선 충전 좀 잘 된다는 점. 그래서 기존의 무선 충전기에 올릴 때 딱 맞춰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분들이라면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한번 구매해서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